안녕하세요. 저는 사격 장대규입니다. 네, 저는 사격 선수이기 때문에 사격 안경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우승을 했었어요. 또 그 안경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 선배님들의 혼이 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혼을 담아서 후배들까지 꾸준히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건립이 된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도 후배들이 이렇게 꾸준히 찾아와서 선배들의 역사도 보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2023 국립체육박물관 으로차차!